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들을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살권을 말할 것이오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의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일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됐던 폭염이 태풍의 영향으로 한풀 꺾였습니다 올해 우리가 원단 말씀을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도도 여름 휴가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은 최고의 휴가를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캉스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우리 랩론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뜻을 아시는 거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요즘 신조어입니다 호캉스가 뭐냐 호텔에서 바캉스 보내는 게 호캉스예요 그러면은 혼자 휴가 보내는 거는 혼캉스 집에서 휴가 보내는 거는 홈캉스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휴가 보내신 여러분은 최고의 예캉스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하실 때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더위 가운데 어떻게 잠원 19장 21절에 오직 여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초에 주셨던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제 예틀이 깨지고 새틀 갖춰진 응답을 누리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자꾸 덥다고 또 힘들다고 자꾸 처지게 만들고 자꾸 힘을 뺍니다 그리고 자꾸 문지사건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영적인 축복만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이 사단의 괴개에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보금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에 또 더위 때문에 자칫 또 건강을 놓치기가 쉬운데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여름에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면 또 땀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집에 가면 샤워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기 전에 운동 한 번 하고 샤워합니다 얼마나 해보세요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그리고 덥다고 짜증만 내지 마시고 시원한 데를 찾아가서 보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무료로 갈 수 있는 도서관도 있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렇다고 좀 은행 같은 데는 가지 마시고 이렇게 도서관이나 이런 데 저는 그 동네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카페 이름이 뭔가 보니까 헷세드예요 헷세드가 히브리어로 자비 은혜라는 뜻인데 어떻게 카페 이름이 헷세드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음악이 피아노 연주가 나오는데 CCM이 나오더라고요 찬양이 그래서 야 이것도 감사하다 제가 거기서 설교 준비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거기가 교회가 운영하는 데가 아니에요 공공 건물이에요 그냥 그냥 공공 건물인데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22차 세계 랩런트 대회가 전세계 2만 2천여 명의 랩런트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는데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주제로 3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CVDIP 24, 25 0원 그래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아 이렇게 나왔네요 첫 번째 시는 커버넌트인데 언약 우리의 언약이 뭐냐 먼저 이 말 하기 전에 여기 숫자를 한번 보시면 138 1424 25 00 237 이거는 뭐 은행 계좌번호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다락방 이게 비밀번호예요 이걸 보고 이해하면 다락방 멤버예요 근데 이게 뭐야 요즘 이런 티도 있잖아요 티도 만들고 입고 다니고 가방도 들고 다니는데 138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커버넌트 그러면 부인은 이제 비전인데 1사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38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 모였습니다 이게 왜 비전이냐 138의 언약이 마가다락방에 성취될 것을 미리 땡겨서 봤다 이거예요 비전 그러면 여러분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학교에 138이 성취될 것을 땡겨서 보는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D가 꿈인데 E24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이 나와요 그거는 나에게 계속 24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4 그러면 어떤 응답이 이미지로 나타나느냐 내 능력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25시 그리고 영원의 응답이 나오고 결국은 237개 나라 살리는 인생 작품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VDIP를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림으로 이제 노바디 아무도 갈 수 없고 살릴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 현장 살리는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 정복 전쟁을 마친 여우수아에게 이스라엘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두 지파 반은 이미 가난 입성하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줬고요 나머지 9지파 반에게는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도피성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고의성이 없이 우발적인 일로 살인한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피해 보복자라는 것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들 칼을 갈겠죠 이게 피해 보복자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제 참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유일한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하께서 여호소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하는 곳인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성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난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민숙이 35장에 보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민숙이 3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재판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밝혀지면 바로 풀어주는 게 아니고 도피성 내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의성이 밝혀지면 그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죽었겠죠 그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언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갈 수 있었느냐 본문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진이라 하라 하시니라 살인자는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당시 제사장이 죽으면 제사장이 죽으면 그 후에 본래 자기 집,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돈 낼 테니까 큰 돈을 낼 테니까 죄를 사여주시오 이런 속전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억울하게 살인한 자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말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까 좋은 아파트입니까 별장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이제 어떤 흉악한 죄도 영소를 받고 사단의 어떤 고발과 정제로 붙어도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지옥과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시는 유일한 가장 완벽한 피난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구원과 평안과 안식이 완전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러한 신분을 가진 엄청난 특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가장 축복된 사람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숙이 35장 15제론 보면요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성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 인종이나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다 도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 공로 없이 조건 없이 인종도 학벌도 배우고 못 배운 것도 아무 상관없이 다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 도피성을 보면서 굉장히 이거는 복음이구나 이걸 제가 정말 많이 느낀 것은 그런데 억울한 살인자를 하더라도 도피성을 벗어나는 자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도피성을 벗어나는 자는 피해 보복자가 죽여도 그 피해 보복자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히게 해주시고 내 심령에 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이 내 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뿔이 채질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만웰 24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보아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장에서 회복해야 할 도피성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세라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몬과 문하세 지파 중의 바산 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일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은 이스라엘 지역에 총 6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의 세 곳 또 서편의 세 곳 이렇게 양쪽으로 세 곳씩 균형있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면 누구든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살인범이 피하기 쉽도록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이 유대 땅에 골고루 퍼져 있었는데 유대 지방 어디에서든지 하루 만에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골고루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는 군데군데 이 도피성이라는 푯말을 설치해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도피성 이렇게 안내를 잘 푯말로 해야 됐고 그 길의 폭도 약 14m 길의 폭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폭이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니는 차도 차도로 말하면 왕복 4차선보다 더 큰 것입니다 14m 이 차 한 대가 3m란 말이에요 왕복 4차선보다 더 크게 길을 열고 도피성 도피성 다 해놔야 돼요 언제든지 도망 잘 갈 수 있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피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도피성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떠나서 열두 가지 문제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다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 운동의 도피성을 펴라 사단의 고소와 정죄에서 그리고 죽음과 저죄에서 완전 해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을 세워라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모든 불신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학교 현장에 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도피성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 올 수 있도록 다 들을 수 있도록 구원받도록 2사의 62장 10절에 보면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제 우리 이제라고 나온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현장에서 모든 불신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유일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큰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성경을 찾아봤거든요 이 큰 길이 뭐라고 나왔냐면 하이웨이라고 나왔어요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닦아라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마곡에서도 이런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 곳곳에 이 말씀운동의 도피성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에 나가시고 있습니다 이제 마곡의 특성상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가지역 그 다음에 기업체지역 이렇게 계속해서 예비된 자만 나오면 도피성 나오면 도피성 계속 세우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 설교 준비하는데 문자가 하나 딱 오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얘기하라고 하셨는지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보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봤던 누구누구입니다 마곡역에 가면 진에어에 있어요 진에어 대한항공 진에어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우리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 진에어에서도 말씀 운동하고 싶은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주세요 제가 이제 다음주나 이렇게 해서 한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있고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랩노트 여러분도 많이 계시고 보니까 우리 너무 중요한 우리 또 다민족 제자분들도 보이시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지교회나 이 지역 다락방이 얼마나 중요한 현장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거 할 때 그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져요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마곡의 성도님들한테 우리는 쉬는 거 없습니다 그 집을 제공하는 조장님이 휴가는 가셔야 되니까 휴가로 부제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 시간을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어디서 지교회 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오기로 한 그날 아침에 배를 잡고 난리가 났어요 왜죠 위경련이 일어났대요 막 진짜 실려갈 정도로 근데 평생 처음이래 이게 위경련이 평생 처음이래 그분이 아기 엄마인데 나이도 좀 그래도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흑암 꺾고 다음주에 오셨어요 지교를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든 그리고 우리가 지교회 끝나면 이제 현장 캠프 나갑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현장을 나갔는데 약간 비가 오는 날씨인데 아잇 뭐 사람 있겠냐 그래도 갑시다 강단 말씀 붙잡고 나갔는데 벤치에 앉아계신 어떤 뭐 한 60대 중반에 또 한 분 남자분 만나서 그때 이제 복음전에서 그분이 이제 지난주에 교회를 오셨는데 뭐 교회는 보니까 오래 다닌 것 같아요 근데 복음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오늘 세례받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 세례받으신 거예요 성령 세례 지금 다락방에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요게 두 개가 대립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 우리 현장 회복해야 된다 현장 나갑시다 가만히 뭐하냐 현장 나가라 현장 나가서 복음전하고 막 현장 나가야 된다 이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아니 내가 살아야지 어디 현장을 나가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살려야지 영적 집중해야지 무슨 현장을 나가 요 두 개가 같이 싸우고 있어요 나갑시다 집중합시다 어떻게 되죠? 집중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면서 나가면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뭐 하셨냐 데리고 순회하셨어요 갈릴리 부르자마자 바로 현장 데리고 가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틈만 나면 혼자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개를 같이 하셨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랩런트 여러분이 지금 현장은 시급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집중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 나가면 돼요 지금 현장에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어떤 환경과 더위와 그런 거 상관없이 나가서 전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여러분이 안전하면 누가 전하겠어요? 내 직장에서 내가 안전하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안전하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아예 듣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랩런트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마호 16장 15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봉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전하하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우리가 받은 말씀 받은 은혜만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이 불신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가슴과 우리가 눈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솔직히 저는 이게 제 인격과 제 수준으로는 안 맞아 이게 저하고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내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는 보금전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는 보금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맡기고 보금전하겠습니다 참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굉장히 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집중신학원 들으면서 이런 은혜가 오는데 또 혼자 울었어요 눈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신방캠프를 마국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이 권사님이 너무 그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식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오신지 오래된 분이에요 근데 전도는 하고 싶은데 예배도 많이 드리고 싶고 훈련도 많이 받고 싶은데 일에 매어 있으니까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무당이라 무속인 딸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금전하고 싶다고 갔더니 목사님 이제 정말 보금전하고 싶어요 권사님 여기서 우리 여기서 하시자고 이 식당에서 하시자고 그 제가 굉장한 그런 애통함을 그런 눈물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너무 이게 예비가 됐어요 식당도 깨끗하고 말씀 운동하기 너무 좋은 현장이구나 그리고 사람과 장소를 예비하셨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 있죠 제가 또 들어가는 현장 중에 LG 사이언스 파크가 있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마국에서 가장 큰 기업체 현장 직원이 2만 2천명 정도 되는데 거기를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사람을 시작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계속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현장은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면 동기벌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알아서 하세요 지금은 우리 다락방 교회 3개의 교회 집사님 청년들이 모입니다 교회가 3개 우리 예용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3개의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는 그 인만웰 서울교회 청년이 새로 입사를 했대요 그 소식이 왔고 이번 달에 또 합류하기로 해요 근데 우리 여기 청년 우리 랩노들도 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직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안 힘든 현장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직장 생활이 참 힘들어요 제가 볼 땐 복음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엘리트들 정말 그 불신 현장에서 지치고 막 진짜 아침에 출근하기 밥 먹고 또 집에 들어가고 잠깐 누웠다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없어 제가 볼 땐 이 집사님 청년들을 불러다가 점심시간에 제가 가가지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가진 분들이 그 정도면 그 엘리트 현장에 불신자들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시한폭탄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그 불신 현장 엘리트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될 랩런트 사명자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힘주고 예수생명 예수능력 운동 도피성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복음 전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심으로 노바디 내가 아니면 내 현장에 아무도 올 수 없고 내가 아니면 내 현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노바디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최근에 등장한 신조어 중에 워라벨 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제 자막을 보시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인데 이걸 이제 앞에만 따서 워라벨 약자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 많이 할래 돈 좀 덜 받고 4시간 더 가질래 그러면 4시간을 더 가져요 이게 워라벨 이라 그러면 장시간의 노동을 줄이고 일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맞추는 이런 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문화활동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영적 존재 인간이 문화활동한다고 취미활동한다고 내 영혼의 만족과 안식이 있습니까 없어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영적 도피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도피성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담기면 내가 치유되고 변화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 정말 사실적인 구체적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계속 예배 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 물론 그것도 나쁜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 없어서 지금 이 시간 흑암이 결박되게 없어서 지금 이 시간 이 밤에 나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의 옛 트릭 트릭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지금 미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평일 6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는 나만의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영적 도피성의 공간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24가 돼야 돼 24 그러면 24가 뭐냐 여러분이 24를 누구든지 다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염려 24 이게 24 어떤 사람은 다 오늘은 뭐해 먹을까 내일은 뭐해 먹을까 음식 24 주로 보면 좀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일해야 되는데 1 24 그럼 내가 뭐 24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영적 서밋이란 말을 많이 듣는데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정말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영적 서밋은 할 수 있다 내가 공부 1등은 못해도 내가 직장에서 실적 1등은 못해도 내가 당장의 내 힘으로 내 문제 해결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영적 서밋은 할 수 있다 영적 서밋은 하나님 자녀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심히 수단을 방법을 쓰고 인본 쓰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서 절대 문을 여시고 절대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4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림으로 나를 살리시고 이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